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에 직무 평가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4번과 평가 년도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세요. 첫 번째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셔서요. 4번과 평가 년도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4번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영문 대문자 한 글자와 숫자 네 자로 필수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요. 대문자로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부등호 크다라고 넣으시고요. 영문 대문자 L 넣으시고요. 그 다음 숫자 네 자리니까 0을 하나 둘 셋 넷 필수 속성이니까 L자와 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직무 역량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0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요. 비트윈, B, E, T, W, E, E, N, 0부터 엔드 100까지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작성하시고요. 컨트롤 C, 그 다음 행동 역량 선택하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컨트롤 V 똑같은 내용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 평가 테이블 다 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어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고 오른쪽 테이블 창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사원 테이블에서는 이름 필드를 선택하셔서 이름 사이의 공백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름 사이의 공백, 공백을 넣는다 하시면요. 별표 한 칸 띄고 별표 이렇게 입력하시는데요.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not like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공백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공백이 없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한 경우 텍스트를 이름 사이에 공백을 입력하지 마세요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침표까지 넣어주시고요. 다음은 부속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인덱스에 오셔서 중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 가능 선택하시고 저장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테이블 완성하는 4, 5, 20점 문제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계 설정 데이터베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 클릭하시고 필요한 테이블 테이블 표시해 가셔서 직무평가 테이블 추가하시고요. 사원 테이블 추가하시고 그 다음 부서 테이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직무평가 테이블의 4번 필드는 사원 테이블의 4번 필드를 참조한다. 그럼 사원 테이블에서 직무평가로 드래그 하시고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 변경된다 라고 하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삭제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삭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 한번 누르시고요. 테이블의 위치를 살짝 바꿀까요? 그 다음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 필드는 다시 바꿔야겠네요. 사원 테이블의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 필드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고요. 문제에서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업데이트 모두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값들도 삭제되도록 3개 옵션 다 선택하시고 만들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관계창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다가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겠다. 외부 데이터는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에 가셔서 찾아보기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직무 역량 등급 선택하고 열기 연결 테이블을 만들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 직무 역량 등급 맞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첫 행에 열머리 글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을 직무 등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등급 입력하시고 마침 눌러주시면 연결하였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폼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부서별 평가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여러 개의 레코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성 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형식에 가셔서 현재 단일 폼이 되어 있는데 연속 폼으로 바꿔 주시고 폼 머리끌에 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확인란 네 여기 부서명 옆에다가 확인란을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위쪽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확인란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확인란 선택하시고 그 다음 드래그 하십니다. 네 드래그 하셔서요. 이제는 확인란의 이름을 이름을 모두 탭에 가셔서 C, H, K K만 좀 수정할까요? K 소문자네요. 다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C, H, K 전체 부서라고 입력하시고요. 전체 부서 그 다음에 캡션 부분을 안쪽에 있는 선택하시고 레이블을 선택하셔서 캡션 부분을 전체 부서라고 수정합니다. 전체 부서라고 캡션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을 형식 탭에서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에서 굵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본문의 TXT 이름 본문의 TXT 이름과 그 다음에 TXT급 두 개에 대해서는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에 가서 잠금을 예로 해주시면 편집할 수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폼 머리끌에 폼 머리끌에 직사각형 컨트롤을 화면과 같이 폼 바닥글에 복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아마 이건가요? 이게 회색? 네. TX 박스 제목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아 맞습니다. 폼 머리끌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하시면 박스 제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얘를 컨트롤 화면과 같이 폼 바닥글로 복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10 그 다음 폼 바닥글 오셔서 컨트롤 V 하시고요. 폼 바닥글에 붙여 넣으시면 기존에 있는 컨트롤들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얘를 복사 된 거를 선택하시고요. 정렬에 가셔서 좀 위치를 바꾸셔야 되겠죠. 크기 및 공간에 가셔서 아니 아니요. 저기 크기 및 순서 크기 및 순서 조정에 가셔서 맨 뒤로 보내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 하셔야만 기존에 있는 컨트롤들이 앞쪽에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폼 바닥글 직사각형이 다른 컨트롤 뒤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폼 바닥글에서요. 폼 바닥글 언바운드 되어 있는 딴 데 클릭했다가 안에 선택할게요. TXT 총 인원을 선택하셔서요. 전체 인원수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입력하시고 별표 가로 닫고요. 전체 인원수가 표시되고 그 다음 TXT 직무 역량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평균을 표하겠습니다. AVG 가로 열고 직무 역량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다시 한번 TXT 행동 역량 평균을 선택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행동 역량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해보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폼보기 확인하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우선 텍스 상자 표시가 되는가 전체 부서 표시가 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현재 폼에서 작업하네요. 부서별 평가 입력 폼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LST 부서명을 선택하신 다음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원번에 오셔서 테이블, 부서 테이블 이용하니까 테이블 컬이 맞고요. 행원번... 작성기 클릭하셔서 부서 테이블을 가져다가 오른쪽 닫기 부서명과 부서 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부서명과 부서 코드 순서를 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된 것과 같이 작성하시고요. 부서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다음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그 다음에 우리 속성 시트를 이용하셔서요. 부서명이 저장되도록 우리가 부서명을 먼저 가져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열이라서 바운드 열은 1로 하시면 되고요. 형식 탭에 가셔서 열의 개수는 총 2개를 가져왔으니까 2라고 하셔야 되겠죠. 열 너비에 오셔서 문제에서 3cm와 2cm 되어 있습니다. 3하고 2 세미콜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LST 부서명 컨트롤에 대해서 행원번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부서명 평가 입력에 아까 만드셨던 우리 그 확인난이 있었죠. CHK 전체 부서라는 확인난을 만드셨는데요. 클릭하여 클릭하면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합니다. 점점점 작성기 가셔서 문제에서 CHK 전체 부서 컨트롤 값이 트루이면 IF 문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CHK 전체 부서가 트루이면 현재 폼에서 미 생략하셔도 되고요. 넣으셔도 되고 현재 폼 미점 CHK 전체 부서가 값이 트루라면 네 트루라면 따로 트루값 넣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천체 부서가 체크가 되어 있다면 된 값이 트루라면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는 트루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LST 부서명 LST 부서명이 널값을 대입하고 현재 폼에 LST 부서명에다가 널값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필터가 해제되어 필터가 해제된다. 현재 폼에 필터 속성을 필터 원을 해제한다. 라고 하시면 False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해제되어 전체 사업 명단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IF 구문과 필터 원 속성 작업하셨고 IF에 대한 거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폼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해 첫 번째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서별 평가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직무평가 정보 쿼리를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그러면 보고서 속성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을 직무평가 정보 쿼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정렬 기준을 첫 번째 부서 코드를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부서 코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 추가 평가 년도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정렬을 추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부서 코드 txt 부서 컨트롤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부서명 가로열고 부서 코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는 부서명 m% 연산자 가로열고 m% 연산자 부서 코드 m% 연산자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명 가로열고 부서 코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셨고요. 다음 네 번째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의 테두리 스타일을 본문의 모든 컨트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 형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현재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투명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투명으로 바꿔 주시고요. 다음 부서 코드 바닥글에 txt 인원수를 선택하셔서 개수를 데이터 탭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가로열고 별표 가로닫고 엔터 그 다음 txt 평균 txt 평균 직무 역량은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직무 역량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다시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평균 행동 역량 는 avg 가로열고 행동 역량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 보고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작성하신 내용 레코드 원본 연결되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서 그 다음에 평가 년도 그 다음에 머리끌 부서명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문 아래쪽에 평균 값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서별 평가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LST 부선명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점점점 작성기 하시면 커서가 어디쪽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면 제 화면에 아래쪽에 있나요? 지금 다시 LST 부서명 너무 많아서 쭉 내려가 볼게요. 네 여기있네요. 아 한참 아래에 있어서 안 보였어요. 밑에 있었고요. LST 부서명을 클릭하면 LST 부서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부서명에 대한 사업 명단이 표시되도록 한 후 그 다음에 CHK 전체 부서의 값이 폴스가 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폼 밑점 필터 하겠습니다. 조건은요. LST 부서명이 부서명과 같습니까? 라는 조건으로 작성을 하시는데요. 부서명이 LST 부서명과 같습니까? 입력받는 컨트롤과 부서명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문거주시고요. 큰 따옴표 닫고 M% 구분하시고요. M% 구분하시고 큰 따옴표 열어주셔야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가 되겠죠. 부서명이 LST 부서명과 같다면 필터 속성을 필터 하겠습니다. 필터 원 속성을 추류값으로 바꿔주시고요. 또한 현재 폼에 CHK 전체 부서를 폴스로 전체 부서가 체크가 되어있으면 모두가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폴스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LST 부서명에서 컨트롤에 선택한 부서명과 같은 사업명단이 표시되도록 한 후에 CH 전체 부서의 값이 폴스로 되도록 구현하시고 필터 원을 추류 속성으로 바꿔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폼보기 가시면 부서명 이렇게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서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요. 직무 등급 컨트롤에 직무 등급 컨트롤 네 TXT 직무 등급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되면 이벤트에 갓포커스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아래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역량 더하기 행동 역량 나누기 2의 값이 90점 이상이면 그럼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셀렉트 케이스 그 다음 음 가로 열고 직무 여기다가 바로 쓰셔도 되고요. 위에다가요. 잠시 엔터 한번 누르시고요. 평균 값은 평균 값은 직무 역량 더하기 행동 역량 더한 값을 나누기 2 하겠습니다. 라고 평균 값을 먼저 구해 놓는데 아 이 값은 직접 구하지 않고요. TXT 직무 역량 더하기 TXT 행동 역량 에서 가져오시는 거죠. 이 값을 평균 셀렉트 케이스에다 평균이 화면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올릴게요. 셀렉트 케이스 조금 전에 두 개 값을 도에서 나누기 이 한 평균 값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평균 값이 90점 이상이면 케이스 이즈 크거나 같다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A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TXT TXT 직무 등급에다가 A라고 표시해라. 90점 이상이면 A구요. 80점 이상이면 다시 한번 케이스 이즈를 컨트롤 C 컨트롤 V 조금 네 탭을 눌러서 줄맞춤 하겠습니다. 80점 이상이면 B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요. 복사할까요? 80점 이상 70점 이상이면 C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 그 다음 60점 이상이면 컨트롤 V 제가 V자를 써서 그런 거고요. 60점 이상이면 D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 60점 미만이면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케이스 엘스 직무 평가를 F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 If If 구문이니까 And If 로 구문을 아니 If And Select 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니까 And Select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한 폼 닫으시고요. 폼보기 가셨을 때 직무 등급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오른쪽 닫기 한번 클릭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쿼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그 다음에 쿼리 탭에서 직무 평가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추가하시고 닫기 제시된 그림이 따로 없어요. 그럼 문제를 잘 보셔야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테이블 만들기 쿼리를 작성하실 거고요. 테이블 만들기 하실 거고 평가 년도가 2008년이고 그 다음 직무 등급이 A인 자료들의 자료들이 2009년 직급 진급 대상자라는 이름의 테이블로 만들어지도록 하시오. 필드명은 4번 네 4번 그림이 없어서 좀 한참 찾았어요. 이름 부서명 직급을 가져오시고요. 4번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을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평가 년도가 평가 년도 여기 있습니다. 이건 화면에 표시되지는 않을 거고요. 평가 년도가 2008 이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이거 직무 등급 직무 등급도 가져오셔서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 해제 하시고요. A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A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가지 조건 작성하셨죠. 그리고 나서 커리를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테이블 만들기 커리입니다.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을 이름의 테이블로 2009년 진급 대상자 라고 2009년 진급 대상자 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현재 만드시는 커리의 이름은 저장하기 누르셔서요. 2009년 진급 대상자 출력 이라고 커리 이름은 대상자 출력 이고 테이블의 이름이 좀 다른 거죠. 출력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선 몇 개의 데이터인지 한번 확인할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7개 데이터라고 확인되시네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실행 한번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하기 있고 이를 실행 하시요. 되어 있으니까 2009년 진급 대상자 출력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수정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7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만들기 에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그 다음 커리 탭에 가셔서 직무 평가 정보 커리를 선택하고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그림이 있으니까 더 편하네요. 4번 이름 부서명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의 평균 이따 수정할까요? 행동 역량의 평균 평균을 구할 거니까 요약 눌러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 다 이름을 좀 수정해 하셔야 되잖아요. 직무 역량 평균 이라고 입력하시고 이어쓰기 안 되있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행동 역량 평균 이라고 입력하시고 콜론 얼라이언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아 이름에서 조건을 작성하네요. 매개의 변수 대가로 입력하시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조건 작성해 주시고요. 4번 이름 부서명 작성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박민선 인가요? 입력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해당된 데이터가 찾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현재 커리는 사원별 평균 평가 점수라고 커리 이름이 사원별 평균 평가 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크로스텝 커리인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부서 사원 그 다음에 직무 평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부서명이 나왔네요. 부서명이 행머리 글 열머리 글은 직급 가장 대리 사원 직급을 열머리 글에 갖다 놓으시고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다가 행동 역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크로스텝 부서명은 행머리 글 직급은 열머리 글 행동 역량은 값을 표시하는데 평균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까요? 클릭해 보시면 부서명 그 다음에 직급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체 레코드가 8개 맞고요. 현재 숫자가 제시된 그림과 좀 다르죠.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는데요.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우리 속성에 대해서 형식을 표준으로 바꾸긴 하는데요. 소수 자릿수가 0으로 해주셔야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고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제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장할까요? 저장하기 누르셔서 커리 이름을 부서별 직책 별 점수 부서별 직책별 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리 로봇 이르적 유닛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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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